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서블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 추가 변수 및 작업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코드 구문에 입력되는 값에 따라 동작을 변경하여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기 위해 엔서블 플레이북에서도 변수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그룹 변수, 호스트 변수, 플레이 변수, 추가 변수, 작업 변수가 있습니다. 엔서블이 설치된 엔서블 서버에 접속하고 엔서블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접근합니다. 인벤토리 파일에는 그룹 변수와 호스트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플레이북에는 별도의 파일을 통해 선언한 플레이 변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변수는 외부에서 엔서블 플레이북을 실행할 때 함께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플레이북을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했던 플레이북을 이용하여 바로 실행합니다. 엔서블 플레이북 명령어와 함께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추가 변수는 앞에서 살펴봤던 변수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 별도의 파일로 추가한 보안 프로젝트 3이 아닌 추가 변수에 의해 선언한 보안 프로젝트 4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호스트들에 접근하여 보안 프로젝트 4라는 사용자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변수는 플레이북의 태스크 수행 결과를 저장한 것을 의미하며 특정 작업 수행 후 그 결과를 후속 작업에서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시스템에 VM을 생성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나 운영체제 이미지와 같은 가상 자원이 필요합니다. 가상 자원을 조회하고 조회된 결과를 가지고 VM을 생성할 때는 작업 변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플레이북 파일을 크리에이트 유저 사양 파일로 복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크리에이트 유저 태스크에 레지스터 리설트를 추가합니다. 레지스터를 선언하면 태스크를 실행한 결과를 레지스터 다음에 나오는 리설트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리설트라는 변수에 저장한 결과를 디버그 모듈을 통해 출력합니다. 엔서블 플레이북 명령어의 신텍스 체크 옵션을 추가한 후 실행하고자 하는 플레이북 파일명을 입력하여 문법 체크를 수행합니다. 문법 체크 후 생성한 플레이북을 엔서블 플레이북 명령어와 함께 이 옵션을 사용하여 실행합니다. 보안 프로젝트 5라는 사용자 계정이 생성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호스트에 접근하여 보안 프로젝트 5라는 사용자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